하하하하하 까불고 있어요 오오 빈 병 멧돼지 똑똑해 고맙다 야 불 한번 지펴야겠는데 이거? 어 안되겠어요 불 지펴야지 돌을 소모해서라도 불을 지펴야겠는데 일단 돌을 갖고 와야돼 고기가 두개나 있어가지고 저거 배고픔을 만땅 채울 수 있어요 고기 두개 먹으면 자바쓰야 고마워 아 물 떠놓으라고? 아 일단 돌좀 갖고오고 나 돌 여기 있었잖아 그냥 불 지펼 수 있네 그냥 불 지피죠 우물 옆에다가 불 지피고 여기다가 불 지피는게 이게 대박이야 저게 재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요 불이 드라이 틴더 저거 하나 있어야 되지 물 뜨래요 야구메 알았어 해놓을게 캠프 파이어 캠프 파이어 캠프 파이어 어 이거 그냥 만들어 놓을 수 있나보네 아 만들어 놓을 수 있구나 어허 어허 그냥 만들어 놓을 수 있네 나는 이걸 하면은 그냥 바닥에다 하는 줄 알았어 어? 캠트 빌드 파이어 여기서 히어 여기선 안됩니다 어디서 해야되지? 여기서 할까? 여기서 안 돼 어디서 불 지필 수 있는 데가 있나본데? 어디서 해야되지? 여기는 되는 것 같아요 됐어 오케이 일단 숯을 빼고 앉아서 요리를 합시다 고기 두 개가 있으니까 빨리 밥 먹어야 돼 식사로 가서 애쉬 케이크 두 개 만들고 옥수수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쿡트 미트 자 먹자 고기 35 고기 하나 남겨두고 콘을 그냥 하나 먹고 케이크도 많이 채워주거든 케이크가 한 20정도 채워져요 20, 40에 6포 고기가 두 개 있지 그럼 50 90 그 다음에 고기 익은 고기 하나 있으니까 135 125 강아지 불쌍해 물 세 통 있고 고기 있고 야 진짜 풍족하다 어 이거 뭐 엄청 풍족합니다 강아지는 앉아도 돼 아 이 불 아까운데 이거 아 한 시간만 한 시간만 불 옆에서 한 시간만 자야지 아 아깝다 불 불이 아까워 바로 옆에 칸 저기 가야되는데 아아 밀린다 으이 아으으으씨 아우 갈수가 없대 티루! 티루! 안 먹으면 사라진다고? 괜찮아 오랜만에 브금이네 곰가죽을 이쪽에 넣어놓고 갈릭도 넣어놓고 판때기도 아 5개밖에 안되네 뭘 넣어놓지? 옮길 수 있는게 있나? 알콜 물 물 4개나 있어? 와아 물이 4개나 있네 일단 그거 하나 더 만들읍시다 잡는 저거 잡을거 물 디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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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스피어 트랩 스피어 트랩 짱이네 이거 오우 아아 오케이 오케이 됐어 가자 여기 토끼가 있어야 돼 뭘 또 있어 이건 그냥 먹어 그냥 먹어 어? 늑대다 잠깐만 기다려봐 너 내가 고기 줄게 아아 잠깐만 어지마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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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루이 셀루이 고기 고기 장전해놓고 이거지 아 이거 놓는 시간동안 쳐맞으면 안되는데 아 와아 저이씨 대기타고 있네 놓고 튀기가 힘들다니까 barn 이 섬을 포기를 해야되나 어어 그냥 가자 아아 아아 아 아 이런 ㅋㅋ 책이라 너무 먼거같은데 야 여기 조심해야겠는데 내구도가 절반이라 10일이나 생존했는데 지금 자 200미터 앞에 뭔가 있다 100미터 앞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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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근데 여긴 토끼는 없을텐데 일단 배고픔을 달래고 여기서 아마 저 바느질 키트를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니까 지금 이 바느질 키트를 써서 치료를 좀 하고 고기를 먹고 오케이 자 6화하고 세이플링 야 짤짤이야 고맙다 야 계속 짤짤이 짤짤이하는 친구에 고마워 바느질 킷을 만들 수 있어요 바느질 킷을 만들 수 있어요 엠티 여기서 만들 수 있지 두 개나 있네 두 개나 있네 오케이 바느질 킷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됐고 멀베리를 다 먹자 다 먹자 다 먹고 흠 그럼 세 칸 한 육카 는 가지고 있고 에쉬케이크 갖고 있고 수맥 수맥은 넘겨줄 수 있지 수맥 넘겨주고 여기서 세 시간만 자고 갑시다 세 시간 배 수리? 어 비다 앗 치 아침에 나오니까 비가 와 아 아 아 어 짤그로 야 고맙다 아 이건 두 시간 안 그치는데 두 시간 어 너무 오래가는데 어 그쳤다 아니 그쳤는데 한 시간은 자야돼요 한 시간은 자야돼요 뭐 지금 뭐 다 꽉 찼잖아 그럼 상태는 아주 좋아요 상태는 아주 좋아서 이거 넘기고 배를 한번 수리를 한번 해봅시다 수리 도구가 레프트 프레임 이건가? 이건가? 리페이어 패치 이거죠? 이거 맞는거 같은데 스티커 좋아 야 고마워 이걸로 어떻게 하는거지 40 40 어? 이거 뭐야? 왜 안돼? 정비소에서만 된다고? 아 이거 그러면 괜히 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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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내가 잘못했어요 칸을 잘못했어요 어 칸을 잘못했어요 정비소에서밖에 안되네 정비소에서밖에 안되네 여기 토끼가 있어야 할텐데 아 토끼가 왜 이렇게 안나오지 콘 콘 콘 콘 콘 콘 아 이거 불개미 이거 조심하십쇼 이거 와 이거 먹지 못하게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안먹어 아 20일까지 가자 고맙다 안먹어 저거 이상한거 걸려 불개미한테 물려가지고 야 여기도 토끼가 없나본데 토끼가 없어 토끼가 그 흔한 퇴깽이가 없다니 심각한데 밤이 온다 늑대가 나올거란 말이지 늑대가 나올거란 말이지 플린트 돌 오케이 아이 돌 야 이거 먹어 물도 그냥 먹고 고기를 미리 깔아놓자 아 아니야 지금 할게 아니라 이거는 던져서 꼬시는거거든 근데 지금 할게 아니야 아니 밤 되면은 거의 나오는거 같애 내가 봤을때 원래 이렇게 늑대가 안나왔었는데 패치되고 나서 지금 엄청 많이 나와요 엄청 콩 하나 더 있는데 아이 콩을 왜 못먹어 저거 콩 하나 먹자 콩 4개만 있으면 되니까 간김에 가서 우물에 있는 물 그냥 먹고와야지 야 근데 지금 물이 너무 많은데 저거 물을 하나 비우고 뭐 딴걸 만들까 벽으로 물이 4개나 있어가지고 집에 뭐 있을려나 아이 물병 또 있어 돌멩이를 일단 이소반트 주고 돌멩이를 일단 이소반트 주고 피싱 라인 피싱 라인을 이소반트 주고 오우 자 늑대가 있어야 돼 소리가 날거야 늑대가 있으면 음악 없는거 같죠 없네 없네 평화로운 섬이네 자, 이 병으로 뭘 만들 수 있을까 이 병으로 하나 병에나 남는데 쓰잘데기 없는 워터필터 이제 필요 없고 토치는 지금 만들 필요 없고 늑대는 숲속 표시에만 있나요? 음... 여기는 없나보구나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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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여기도 늑대가 없단 얘기네 인벤이 지금 없어가지고 아... 어? 잠깐만 뭐 있어 저기 멧돼지 있어 멧돼지도 저 고기로 유혹할 수 있나? 이걸로? 안되지? 안될 것 같애 아이씨... 어? 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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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제 모자가 하나 나오네 아아... 이씨... 초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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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화살로는... 토끼밖에 못죽여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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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털은 배에다 옮겨놓고 오면 되죠 두 칸 비어있으니까 잡아야겠어 야 첫 잔하냐고 오 왔어 오우 일로와 와 저 영리한거 아우씨 와우 알콜하고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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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졸라 영리해 진짜 아아 돌진해 이거 이제 다시는 이제 다시 못배 이번에 잡아야 돼 두 번은 안 돼요 아 진짜 아 아이씨 미치겠네 얘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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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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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가 좀 많이 나왔는데 공가죽 많이 모으면 저거 어디다 쓰지? 공가죽 벌써 3개나 모았는데 이걸로 가방 못만드나요? 공가죽으로 좀 큰 큰 가방 못만드나? 아 알았어, 멧돼지 가지고 알았어 공가죽이라고 해 그냥 콩으로 얘기하면 좀 팥으로 알아듣고 좀 어? 그래야지 이거 옮겨놓고 의미는 알잖아, 의미는 데빌 단델리온 아, 또 풀이야? 이거 데빌이 아, 미치겠네 진짜, 인벤토리 일단 한숨 자자 4시간 토끼가 빨리 있어야 되는데 토끼가 없어 그래야 인벤토리를 늘리는데 여기도 토끼 없는 각이야 지금 토끼 없어 토끼 없어 일단 이걸 먹고 일단 이걸 먹고 멀베리 4개를 먹으면 안 돼 육화를 먹어도 안 돼 아, 판때기를 판때기도 못 옮겨 판때기 5개가 꽉 차는 거야 물을 하나 먹고 이거 하나 버리자 물이 여기 하나 또 있지 세 개면 돼 세 개 됐어 됐어 그 동안에 인벤이 착용 인벤이 들어가잖아 어찌됐던 인벤을 써야돼 필터가 몇 번 남았지? 아, 필터가 버려도 되겠구나 그래도 두 개는 어디 채워갖고 어디 가야지 저걸 주워갖고 가기는 조금 부담스럽네요 그리고 이쪽으로 갈래 이쪽 68m 65m 갈 수 있나요? 못 갑니다 아, 비 온다 아, 이런 비가 내리고 야, 근데 오늘 한 번도 안죽고 진짜 오래간다 오늘 아앗! 이거 빨리 어디 들어가야 되는데 젖어서 이거 13일 살았어 13일 야 이거 휴게소 안 나오지? 벙커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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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마일을 여행했구요 여기가 마을 아니야 이거? 옆에 마을이 체온이 지금 내려가고 있어 체온이 벙커버그 병원 모양 향 생겼다 저거 병원 모양 벙커버그 오케이 다킹 메디컬 서플라이 가 종종 나온대요 알로에 금보다 귀한 알로에 수맥도 있고 일단 자야돼 알로에를 이속한테 주고 요거를 레프트에 넘기고 야 처음으로 사람 사는 곳 사람 사는 곳 같은 곳을 발견했어요 이런거 처음이야 이런거 처음이야 이 게임하면서 페니실린 아 또 물병 망할 물병 사야된다 사야된다 추워서 지금 죽겠다 지금 피시 훅 그러면 이게 있으면 일단 요걸 만들고 자 3시간 4시간 이쪽에 메디킷 또 있네 페니실린 또 구하 또 구하구요 그럼 페니실린이 총 3개 어 여기 2개 있었어 페니실린 4개 야 이거 죽어도 지금 죽어서 죽어서 부활하면 바느셀키트 7개 돌 2개 알로에 2개 페니실린 4개 다이아몬드 수저로 부활하네요 이 우포같은건 두개줄까 이거 부활하는 순간 다이아 수저야 뭐야 이거 안보여 뒤가 다이아 여기도 그러나 토끼는 없다 그러나 토끼는 없다 하긴 여기 뭐 마을이니까 토끼같은게 있을리가 없죠 없어 없어 뭐 있다 여기 뭐 있다 여기 뭐 있다 여기